김성규 기자가 얘기한 전국 투표율은 사전 투표율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그 자세한 수치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입니다. 64.8% 인구 340만의 도시 부산은 61.9%입니다. 동세 신장 대구로 가봅니다. 65.6%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 인천은 어떨까요? 61.9%입니다. 광주입니다. 71.3%입니다. 이번에는 중원으로 가보죠. 대전은 64.7%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입니다. 64.8% 울산입니다. 젊은 도시 세종도 볼까요? 69.3%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 경기 63.5%입니다. 강원도 투표율도 보겠습니다. 65.2%의 유권자가 투표해 주셨습니다. 대선 평양대입니다. 충북 64.5% 전통적 캐스팅 보트죠. 충남은 63%입니다. 전북입니다. 72%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전 수표율이 1위였던 전남은 어떨까요? 73% 높습니다. 경북은요. 68.5%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사저가 들어설 것이죠. 경남은 64.5%입니다. 제주 어떤지 좀 볼까요? 현재 61.9%입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64.9% 투표자 2,870만 명.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 투표율과 관련해서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기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투표율을 봤을 때 이 흐름이라면 80%대도 좀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64.9%죠. 그게 5년 전에 19대 대선과 비교해보면 5%포인트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9대 때 77.2% 여기서 만약에 5%포인트가 올라간다면 82%까지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1987년에 대선 직선제가 다시 도입되고 나서 당시에 89%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92년도에 81.9%였는데 그것보다 높은 결국은 87년 이후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아마도 87년 이후에 계속 투표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반등기가 있었죠. 첫 번째가 바로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가 맞붙었을 텐데 그때 1대1 박빙의 구도였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박빙의 구도라는 게 굉장히 투표율을 상승하는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고 또 하나가 지난 2017년 대선 때 투표율이 또 올라갔습니다. 77.2%로. 당시에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도입됐었습니다.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대로 37% 가까이 된 것도 굉장히 이번에 투표를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기자가 사전투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장희민 변호사님 이번에 전남이 사전투표율이 과반이 넘어서 가장 높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투표율을 합친 본투표율도 70%가 넘는 것으로 나오는데 투표가 완전히 끝나면 다른 지역이 전남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전투표율에서 전남이 무려 과반 이상을 기록을 했고 이게 각 지역별로 편차가 있긴 한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33.65%로 많은 격차를 보이긴 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사전투표율이 거의 37%를 기록한 것은 사상 최초로 굉장히 많은 수치를 기록한 부분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양 당에서 그렇다면 유불리를 좀 따져볼 텐데 사실 과거 같으면 사전투표율이 비교적 젊은 계층이 많이 투표에 응하고 민주당에 유리하다라고 분석이 있었지만 이런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서울 재보궐선거 때도 이 공식이 깨지기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양 당 모두 사전투표율을 독려한 상황에서 지금 여러 지역별로 격차가 있긴 하지만 또 이 지표를 보고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결집할 수 있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어서 아마 최종 결과물을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수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최종 투표율이 80% 이상 높게 나올 것이냐 어떨 것이냐 궁금한 상황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양강 후보가 굉장히 세게 맞붙었기 때문에 뭔가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선거에도 좀 많이 참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비호감 대선이라서 아마 투표율이 낮을지도 모른다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 진영이 결집을 했고 특히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후에 이것이 양측의 특히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층의 결집도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 투표율이 37%가 넘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하면 본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보다 낮은 상황인 거거든요. 사전 투표율 36.93%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한 시간 전쯤에 올렸어요. 기대보다 투표율이 낮다. 투표장으로 나와달라라는 독려를 했는데요. 이런 이유가 보수 유권자들 중에 사전 투표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본 투표를 꼭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총 결집을 한다면 본 투표율이 상당히 급증을 했어야 하는데 좀 그렇지 않은 양상인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 동료가 아마 그러니까 지금의 이 본 투표의 투표율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별다른 반응은 없습니다만 윤석열 후보의 페이스북이 그걸 상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투표율을 지역별로 뜯어봤고 보수와 진보로 뜯어볼 수도 있지만 또 연령별로도 뜯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볼 게 사전 투표의 연령별 선거인 명부인데요. 보시면 20대 이하 그리고 60대 이상의 수치가 늘어났고 30, 40 수치는 줄어들었습니다. 이재명 기자, 본 투표에서는 이 수치가 사전 투표에서 공개됐을 때 이런 추이가 그대로 연결이 될까요? 아니면 나머지 세대의 표심을 자극해서 다른 세대들이 혹시 투표장에 더 나오게 될까요?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건 사전 투표라기보다는 전체의 선거의 명부인 거죠. 그게 이제 20대 이하가 늘었다는 건 만 18세가 처음으로 이번에 투표자가 됐기 때문에 합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아마 60대 이상이 늘은 건 아무래도 고령화의 영향이 큰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는 게 보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60대 이상에도 이미 우리가 가장 진보 섹시가 강하다는 86그룹의 60년대 초반이 이미 60대가 된 거죠. 그런 점에서 60대 이상이 많아졌다고 해서 반드시 기존에 공식대로 보수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역시 그리고 세대별 투표율이 중요한데 여전히 20대 투표율은 낮고 연령이 높아갈수록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건 어떻게 작용할지 또 50대와 40대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현재 여권의 어떤 지지 색채가 강한 그룹들이 또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세대별 투표율을 봐야만 결국은 누구 후보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걸 좀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가 바로 잡아주셨는데 연령별 선거의 명부를 저희가 보여드렸었네요. 그러면 저희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연령별로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출고조사를 보면 출고조사에서 연령별로 나오기 때문에 연령별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이걸 일단 볼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선거에도 나중에 그 조사를 나는데 그것은 사실은 선거가 한참 끝나고 나서 몇 달 뒤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 당장 이제 그걸로 현재 어느 후보의 유리에 대해 유추할 수는 없지만 출고조사 결과를 보면 그때 이제 어떤 세대가 어느 후보에게 지지를 했고 그것이 결국 당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대선 투표 결과요. 도대체 몇 시쯤 저희가 좀 윤곽을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 왜냐하면 이제 얼마나 이 선거가 박빙이냐 아니면 초반부터 좀 간격을 좀 격차를 두고 개표가 진행되는지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예측이 달라집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8시가 넘어서 이제 개표하면 열리겠죠. 그러면 이제 관내 사전투표함 그다음에 본투표함 그다음에 관외 사전투표함 이런 순서대로 이제 개표가 되기 시작하는데 아마 만약에 지난 18대죠.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때가 한 오후 11시쯤에 대체 윤곽을 알 수 있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박빙이냐 가면 아마 내일 한 새벽 1시쯤 그때쯤에는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을 하는데 역시 이제 개표 결과 개표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그 얼마나 격차가 있는지를 봐야만 그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앵커 새벽 1시 혹은 뭐 4시, 5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선자 윤곽을 알려면 그만큼 기다려야 한다니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꼭 우리 채널A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채널A가 실시간으로 당선 확률이 높은 후보를 알 수 있는 알고리즘 예측본 알파A를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팀이 만든 최첨단 기술이니까 오늘 선거 끝까지 꼭 채널A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